오늘은 어떤 날보다도 더 카드한 대미션이 예상됩니다. 모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번 미션은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. 맞붙을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하겠죠. 아직 누가 붙는지는 안 나왔어. 모두가 견제하는 임채원. 제발. 그와 맞붙을 사람은 누굴까요? 장지훈이군요. 싫어요? 임채원 씨가? 싫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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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뽑을 것도 없는데요. 저희도 룸메이트 스킬이 없나요? 형이 같이 룸을 쓰면서 운전 스킬을 많이 알려줘서 이번에 좀... 이번에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라운드 포장도로 1대1 배틀의 대진표입니다. 자, 저희가 도착한 곳이 중개석이라고 들었는데 중개석 어디 있나요? 중개석 어디 있어요? 자, 우리 야생입니다. 렐리입니다. 여기는 뭐 판매하시던 곳 아닌가요? 이따가 뭐 올라와 보세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중개석을 마련했는데 저는 이렇게 트럭이 중개는 처음입니다. 이제 유리 씨는 어떻게 처음인가요? 저도 난생처럼이에요. 왜 그래요? 저희가 트럭 위에 중개 차긴 한데 여기 뷰는 굉장히 좋아요. 네. 전체적으로 다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를... 안녕하세요. 여기 통제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저희도 온로드예요. 도로 위에서...